안녕하세요 나인스타즈 독자 여러분 저는 뮤지컬 배우 고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실라이스 가오 은청 영어로도 할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Eun Sung Ko I'm a musical actor in Korea 그리고 행복하세요 사실 연기하는 입장으로써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저는 계속 이유를 찾아 헤매는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제 마음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장면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중인격자로 나와요 다중인격자로? 그냥 하지 말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볼만하게 눈을 돌아가서 다내펴고 다시 돌면 또 애기가 되고 또 여자아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후퇴를 보이세요 ? leafе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